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 부담금을 하나의 매체로 납부하는 간단 이납부 서비스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된 간단 이납부 서비스는 세배수입과 환경개선 부담금도 납부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 위텍스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상하수도 요금 등은 아직 제외돼 앞으로 보완될 예정입니다. 북부지역 각 시군은 간단한 납부 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주민들의 많은 이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